국민의힘이 어떤 당입니까? 한번 봅시다. 국민의 전신, 이승만, 사회소역령으로 쫓겨났죠. 박종이 부한테 총 맞아 죽었죠. 전두환 도포, 바베란수기범으로 배 사양까지 구형받은 그런 자들이죠. 그 다음에 2명밖에 어떻습니까? 둘 다 감옥 갔죠. 하나라도 성은 놈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전신이 만든 대통령, 쫓겨나가나 총 맞아 죽거나 때란수기로 감옥 가거나 2명밖에 되는 뇌물의 혐의로 진학을 20년씩 받았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잊어버렸겠죠. 윤석열이 대통령, 전 1년 대한민국 존재도 없습니다. 아무데대가서나 경례하고 국회에 대한 경례에 손도 올릴지도 모르고 어떤 좌석에 가서 앉을지 일어설지도 몰라서 그 김건희가 옆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다 지시해야만 이해하는 그런 바보, 쉽게 말하면 오직 윤석열을 찍으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나 지나가시는 분들, 윤석열을 찍은 분들은 내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과거에 이명박 찍고 박근혜 찍고 또 윤석열을 찍은 분 특히 이런 분들은 3, 3번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절제히 반성하고 야단을 좀 맞아야 돼요. 제가 이명박 감옥을 10년 만에 보냈고 박근혜는 4년 만에 보냈는데 그때만 해도 이명박 찍었다 박근혜 찍겠다 내가 탓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명박근혜 보다 더 못한 이런 모질이 신의 외국놈, 일본 놈, 윤석열을 찍었으면 이번에는 제가 야단을 치고 다녀요. 그래서 부항국도 시장도 가고 저기 대구 전문 시장도 가서 야단을 치죠. 말로 안 듣는 사람은 야단을 쳐야죠. 사람이 말로 타일러서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로 타일러서 안 들어서 죄를 지면 감옥을 보내듯이 네, 아직 이명박 찍고 박근혜 찍고 윤석열 찍은 분들이 아직도 반성을 받아온다. 인간도 아니야. 사람들 아니지. 이명박 찍어서 감옥 보내고 박근혜 찍어서 감옥 보냈는데 이명박, 박근혜보다 더 모자란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은 반성해야 돼요. 자기들이 아무리 코살기 힘들어서 그냥 정치에 관심 없어서 모르고 찍었다더라도 반성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라를 이 모양 만들었어요. 다른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 경제도 괜찮은데 우리만 지금 경제가 나빠요. 오늘 여론조사에 보니까 경제가 나빠졌다는 여론이 80%야. 저 대구, 경북의 일부 사람들이나 80, 70 이상 된 노인네들은 왜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 지지하더라도 윤석열이 자라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지지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런 일본놈, 모지리, 김건희가 불쌍히 더 결혼해서 키워진 명 윤석열을 알고도 찍었죠. 왜 저희 4년 전부터 서울의 소리는 윤석열 일가의 비리를 털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나온다는 꿈도 꾸기 전에 알려서 MBC에다 7시간 녹취록도 보도했고 KDS부터 조선일보까지 윤석열 장모, 윤석열 마누라의 비리를 보도해서 알고 있었겠지만 왜 찍었습니까? 국민의힘이 좋은 당이나 찍었습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좋아서 찍었습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당입니까? 한번 봅시다. 국민의 전신, 이승만 살구연명으로 쫓겨났죠. 박종이 그한테 총맞아 죽었죠. 전두환 도포, 바베란수기범으로 배사형까지 구형받은 그런 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명박근혜 어떻습니까? 둘 다 감옥 갔죠. 하나라도 상한 놈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전신이 반드 대통령 쫓겨나가나 총맞아 죽거나 대란수기로 감옥 가거나 이명박근혜는 뇌문의 혐의로 지도를 20년씩 받았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잊어버렸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냄비근성이라는 이런 얘기하면 일본 놈들이 만든 얘기다 그러는데 저는 냄비근성이 있다고 봐요. 아니, 국민의힘이 지금 없어져도 열 번을 없애야 될까니 지금도 권력을 잡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찍은 분들은 저한테 호를 좀 놔도 싸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잘못했으면 누군가가 야단을 쳐야 된다.